아 여깄네 센조쿠 말씀하시는거네 센조쿠에 여기있다 여기 여기인가 보다 가자 얘가 마지막인거 같은데 벽안의 사무라이 그 다음에 현란한 무례한 방금 잡은 놈 그 다음에 얘 이장 교토 아니 교토린다 이장 에도의 마지막 내가 인왕하면서 피지컬이시 어후 게임을 똥꾸먹으랑 한게 아니죠 여기? 아 여긴 또 뭐야 여기 그거 아니야? 설마 여기 그냥 들어가면 안될것 같다 전에 그 책 학사있죠 어 뭐야 칼을 든 죄인 여자네 와 얘는 연속이 발또네 와이 잠깐만 얘는 다 막기가 힘들다 페리하게 나 이거 처음만 하는거에요 지금 아우 시발 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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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와아 아 이게 뭐야 어 얘는 기력통이 장난 아닌데 아 잠깐만 성여자네 아 야야야야야 잠깐만요 기적 채워야돼 일트 클리어 저 잠깐 한 3분간 나갔다 오겠습니다 내려가 가야 돼가지고 감소 나누고 계세요 나 진짜 뻥 안치고 얘 지금 처음 했는데 잡았네 약간 그 세 그 누구야 그 할아버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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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 할아버지인데 거무 할아버지 느낌 나가지고 한번에 잡았다 저 지금 조카 내려가 저 지금 조카 내려가